오늘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수상 안전요원으로 변수해봤습니다 오! 민세위원님 너무 귀여운데요? 상민씨는 이렇게 구조요원이 될 수 없어요 오늘 I'm f***** serious! I'm so f***** serious! 왜요? 저처럼 열심히 코멘스여야죠 여름 바다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진짜요? 그래서 갑자기 노래 하나 생각났습니다 불러보세요 한 번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야 바다로 야야야야야 바다로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이번에 정말 안무에 귀여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Uh oh you look mad 바로 거울공주 보즈인데요 하나 둘 셋 으어양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이와 퐁 호우다 하하하하하 Are you done? I'm so handsome 휴 릴리니 너무 잘하세요 상민씨 감사합니다 You always nod slowly 안녕하세요. 저는 들이 캣탑입니다 아 이런 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. 와우 희orph 가수 비웃은 Ez네 kır intervene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고아 은채씨 중에 누가 더 잘했어요? 이렇게 오르면 질문을 잘해요! 지금 은채씨의 근육이 제 눈앞을 지나갔어요 리허설까지 저에게 더 뽑아주시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